우리 상자에다 상토를 담아야 돼, 이거. 그러니까 제가 좀 담으려고. 이걸 담고 나서 여기다 한번 담아보세요. 이거 소꿈드라는 것 같아. 홍철아, 너 해봤잖아. 정말 왜 이러냐, 정말. 저는 쟤는 하여튼. 다큐도 밖에 못 봤어요, 형님. 우리들 중 유일한 농촌의 아들 우리 또 홍철이. 정성이 들어와야 돼, 정성이. 그럼. 역시 안 해요, 홍철이가. 홍철아, 그 장면 어떻게 이제? 난 모르지. 해봤잖아. 난 전혀 모르지. 에이, 아니잖아. 이거는 이제 상토에 흡을 걷어내는 거.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와, 이뻐. 이쁘게 되네, 진짜. 너무 이쁜데? 에이, 홍철아. 해봤잖아. 너 왜 이러냐, 진짜. 야, 홍철이 저... 설천수 보면 해, 설천수. 연예인 생활하느라고 한 5년 농사 못 했는데. 아,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몇 살 때부터 농사한 거야? 난 전혀 몰라. 홍철이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 5살 때부터. 야, 농사 비법을 네가 썼다는 얘기가 있어. 아우, 참 맛있겠다. 에이. 아, 근데 벌써 말씀이 아는 거지, 말씀이 아는 거지. 그럼. 맞으니까. 초콜릿 같아. 참솔 담았잖아요. 다음은 아까 이거 책가 나오는데 여기서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충분히 줘야 싹이, 싹이 부어. 야, 준하 형 봐라. 쇼하다. 카메라 등지고 물 준다. 대단. 정말? 근데 이건 물은 충분히 줘야 되잖아요. 이거 충분히 줘야 되잖아요. 이건 충분해야 돼. 어쩜 이렇게 골고루 잘 줬니? 됐어, 충분해요, 이거. 충분하네. 과한 것 같기도 한데. 야, 물 받았네. 물 받았네. 물 받았다. 멋있는데요. 신웅아, 전면에 나서 네가 할 줄 알면서 왜 그래. 되게 답답할 거야, 지금 다 아는 건데 막. 모르는 척하기. 자기가 쓰던 기계가 아닌가 봐. 혹시 이걸 뿌리면 되나요? 띵을 빨라 줘보세요. 예, 예, 예. 130g 정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니, 그럼 이리로 가야지, 바보야. 야, 엄청 뿌려야 되는구나. 이게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확 도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어우. 역시. 하여튼 농사, 주인신. 어떤 농자 아니면 어떻게 잘 어우. 농가, 농가. 저 농가는 거예요. 진짜 아기, 아기. 넣고 한번 돌려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가서요. 저렇게 되는 거구나. 자, 자, 우리 잔진. 레츠고, 잔진. 오, 이쁘다. 이쁘다. 빨리 빨리 해야겠다, 빨리. 야, 홍철이 좀 알아. 빠른다, 마라. 오랜만에 하니까 신나가지고 홍철이. 접시가 안 보이게. 이제 흙을 덮어야죠. 이불 덮어줘야지, 이불 덮어줘야지. 채물이 되셔야돼. 여기다 흙을 채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싹 긁어요. 와, 깔끔하다. 저기 홍철이는 지금 손이 그질그질할 거다, 그냥. 다 하고 싶은데 그냥. 몰라, 선생님. 뒤처오는 거예요. 볍씨 치는 건 끝이에요. 이야! 이렇게 해야겠다, 뺑. 별로 움직이면 된다, 도드로. 그렇지. 찌렁이 골, 엉덩이 골은 언제나 봐도. 홍철이 골에다가도 볍씨 좀 씹어보자. 쟤 골해야지? 손이 자라나 앉아. 매주쯤에 35일 있다가 뭐가 자라나 안 자라나. 시루가 있어요, 우리. 난 지금 시루해. 뺑씨, 뺑씨니까. 시루가. 그럼 내가 끝으로 했어. 물 좀 뿌려줘. 아, 물을 안 뿌렸구나. 아, 물까지? 홍철이 골에선 쌀 잘한다. 예! 역시 농사진신이. 예, 농사천재 농사신도. 어우, 좋아. 어우, 야, 이거. 홍철이 다 아는 거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쌀 알들이. 나 좀 빼고 올게. 뭘. 어디 가는데. 어우, 더 만지러. 야, 쟤. 야! 아우, 야! 아, 이거. 야, 나 뭐였지? 좀 더 들어가. 좀 더 들어가서 해. 야! 아우, 저. 너 찔찔, 너 찔찔. 아우, 정말 진짜. 지저분해 죽겠어, 저거. 아우. 농사 귀신이 저거다 벽식 끓여서 철기를 사용하려고. 농사 천재. 예. 농사신도. 이게 너무 이쁘 들어왔어. 위원장님, 이거는 추청이에요? 네, 추청이에요. 와우! 추청이 뭐야? 뭐야, 그게? 추청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님. 너 귀신이구나, 형.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몇 가지가 이뻐요? 아무리 승기를 해도. 뭔데요? 추청이 뭐야? 아니, 아니야. 귀신이다, 귀신 너 진짜. 아니, 씨한테 종자가 몇 가지 있는데. 종족! 이런 전문가. 역시 그런 줄 알았다, 동작아. 나는 농사. 너는 농사 천재. 오마이갓. 분명히 위원장님이 20년 전에 농사 지을 때 홍철이는 여기 왔었어. 아이, 귀찮아. 도둑이 신비롭구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야, 이제야. 형님,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어. 그냥 싸놓으세요, 형님. 야, 이제 다운. 아, 운동만 잘 받으면 되니까. 아, 0.5mm니까. 좋게. 아, 하여튼 저 농사 귀신죠. 아유, 정말. 농기, 농기. 형님, 뭐 해야지? 얘기가 안 해줘요. 아, 남편이 뭐 해야지. 몰라. 어, 뭐야? 뒤집는 거야? 아, 형님, 쫙 한 번. 아, 온도, 온도 높이셔고. 아, 후우. 이렇게도 돌로켜야죠. 아, 예, 들어오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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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왜 이렇게 커. 오,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깜짝 놀랐는데. 안녕하세요. 오, 오, 잠깐만. 너무 길걸래요? 오, 오. 이 사진은 너무 커. 이름이 노홍식 씨. 야야. 주소가 충남 서촌북 기사면 63-. 유명한 곳이죠.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아야 그래요? 야야. 친척 형이 우리 노사원이에요? 노홍철 사원?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안 들으려고 했는데. 좌음이 형은 노홍철 같은 사람이 되자. 부끄럽지만 저희 집안에서 좀 성공한 형입니다. 자 그럼 1분 자리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노홍철이라고 해요. 노홍철이라고 해요. 충청도에서 와서 말은 좀 노홍식 아니에요? 노홍식 아니에요? 노홍식이요. 아니 제가 형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본인 이름은 노홍식이에요. 급하게. 나이는 이제 28 됐고요. 예예. 아 진짜 정말. 정과장 정과장. 아 잠시만요. 신상한 면접장에서 이렇게 떠들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저게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요. 제 장점은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저도 뭐 이렇게 고향에서도 어디 가면 빠진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시오. 빠진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요? 야야. 야야. 내가 한 번도 어디 뭐. 일단 고향 말이 너무 빠지는데 지금. 아니요. 지금 이게. 저희 고양이. 중남시 하투리가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은 해외 축장을 나갈 수도 있어요. 영어로 자기소개 1분 해보세요. 영어로. Let me introduce myself you. 오케이. My name is 홍식 No. My name is Tau. My name is Tau. Tau? Tau? Tau driving. Tau driving. Tau driving. 야야. 소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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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머리. 아유 영어를 잘하시네. 감독님들이 영어를 잘하시네. 혹시 단 하루 본인이 신이 된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이 무한 상사가 글로벌하게 될 수 있게 이 회사에다 초능력을 부여하고 싶으시오. 제가 신의 초능력을. 제가 신의 초능력을 받으시면요. 저 잠깐만. 한 팔의 능력을 빼서 기부하고 싶으시오. 홍식 씨 잠깐만요. 저게 고약만인데 심슈는 내가 처음 들었거든. 아니 사투리가 부사투리가 있고 심사투리가 있어. 심포유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아니요. 근데 영화에 구워가 있고. 심구먼유. 홍식 씨. 자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바닷가서 산책도 하고 하니까 이게. 어? 잡았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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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빼봐 빼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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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만족에 만족에. 이게 만족에. 우와. 너 어떻게 잡았냐 이거. 여기 딱 보이더라고. 야 홍철아. 야 넌 역시. 아 얘는 진짜 도시 출신이 아니라 이런 걸 진짜 잘해요. 진짜. 아 근데 뭐 조개가 없어 딴 거? 아이 잘하잖아. 이게 본능적으로 이런 게 나온다니까. 홍철아 또 찾아봐. 저런 거 보면 맛있잖아요. 이게 봐. 홍철이만 따라다니자. 이거 뭐 있지 않냐 이거? 얘 얘 껍데기만 있네 형님. 야 지가 막히네. 물 속에 있는 것도 껍데기만 있는 거 아네. 야 홍철이만 따라다녀. 홍철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애가 건강하지. 너 어렸을 때 늑대가 키우고 그런 거 아니냐 너? 꼬박꼬박 이유식으로 자랐어 이유식으로. 미리 젖 먹고 자라고 그런 거 아니야? 군유 군유. 얘 내가 보기에 얘는 진짜 그런 게 있네 본능적으로. 이런데 낙지나 주웠네. 야 홍철이 또 발전했어. 야 너 진짜 너 뭐 공부했니? 노량진이고 만두예요. 야 너랑진아 너 진짜. 야 너 이제 별장 안색이었다. 너 별장 수배예요. 야 정말 너 진짜. 홍철이만 따라하면 돼. 어디서 어디서. 어때 저런 거 하는 거 어때? 홍철이 안 보는데 없나 보다. 홍철이가 안 보는데 없네. 농철 박사님이 또 하나 발견하셨어요. 대단하다 진짜. 야 내 목숨을 거둔 것 같아. 딱 만져보면 알아? 지구리에서 살리기. 기괴네 기괴네 기괴네. 쭉 뻗어도 되는 거야 그냥. 야 여기다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맥카야 맥카야. 야 심도 안 드는데. 여긴다 여러분 여기요. 드디어 받쳐왔습니다. 아니야 안 보여. 어 이거 뭐야. 뭐야. 무슨 생태학 박사님 같다. 죽었다 죽은 거 같아 걔네. 이건 왜 죽은 거야? 살았어? 어? 살았어? 살았네 살았어. 야 죽은 길을 살린다. 야 죽은 길을 살린다. 야 죽은 길을 살린다. 홍철아. 야 기가 막히다. 아 저 작은 것도 있고. 어디 안 보이는데. 어디서 있어? 어디. 아 이거 어떻게 봤는데. 너무 귀엽죠? 아 이걸 어떻게 봤어 선생님? 아 너도 봤잖아요. 나 못 봤어요 진짜 이거. 응. 미국HHCue. mai geography. 내가 browser 간략을 찾고.